사실 지금 나이에 이 정도 9위랑 속도라면 어떤 팀에 가서도 주전이지 않을까요? 올해는 확실히 자기 몫을 해줄 것 같습니다. 시범 경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출전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범호 감독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연습 경기에서 보여준 158km 가까운 속구와 무브먼트 거기다 좌완입니다. 호주의 기적이 어제 같은데 KBO는 7일 서울 시리즈에 나설 야구 대표팀 최종 엔트리를 발표했고 작년 젊은 대표팀 멤버 대다수가 그대로 합류했는데요. 그런데 스프링 캠프에서 잔부상이 있는 선수들이 빠졌습니다. 공교롭게도 좌투수는 새 얼굴이 많은데요. 오원석 SSG 랜더스 이병헌 두산 베어스 황준서 한화 이글스가 그들입니다. 여전히 대표팀을 찍힌 왼손 투수는 기아 타이거즈의 간판 이의리와 최지민인데요. 이의리가 항조와 아시안게임에 못 나간 걸 감안하면 아시안게임과 아시아프로야구 챔피언십에 이어 서울 시리즈까지 잇따라 나가는 유일한 왼손 투수가 최지민입니다. 어느덧 최지민은 KBO 리그를 대표하는 왼손 불펜으로 거듭났는데요. 대표팀 북박이 새선맨이 될 조짐이며 유중일 감독은 아시안게임과 APBC서 박영현 KT 위즈와 최지민을 6회에서 8회 중요한 시점에 가동했습니다. 서울 시리즈서도 이들의 존재감은 대체 불가능한데요. 최지민이 1년 전만 해도 이 정도의 위치까지 올라올 것으로 생각한 사람이 있었을까. 1년 전만 해도 최지민은 기대주였는데요. 김진욱 롯데 자이언츠의 강릉고 1년 후배로서 잠재력 높은 투수였습니다. 그러나 2023 시즌 후 호주 프로야구 진롱코리아에서 투구 메커닉을 조정해 구속이 140km 후반에서 150km 초반까지 올라갔고 실제 4월 28일, 29일 잠실 LG 트윈스전서 잇따라 155km를 찍어 화제를 모았는데요. 최지민은 작년 연말 기아 유튜브 채널 갯티비에 출연해 여전히 처음으로 150km를 찍은 기억, 처음 홀드를 따낸 기억이 생생하다고 했습니다. 패스트볼에 구이가 올라오면서 주무기 슬라이더 위력도 배가 되었는데요. 오른손 타자 몸쪽에 팍팍 꽂을 정도로 자신감이 넘쳤고 시즌 중반으로 가면서 스피드가 떨어졌지만 투구 패턴의 변화 등으로 좋은 투구 내용을 유지했습니다. 두 차례 태극 마크를 달면서 경험까지 쌓았는데요. 58경기서 6승 3패 3 세이브 12홀드 평균 자책점 2점대 초반 임기영, 전상현과 함께 핵심 불펜으로 굴림했고 올 시즌에도 최지민이 왼손 불펜의 중심을 잡아야 하는 건 변함없습니다. 단,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으로 시즌을 누구보다 늦게 마쳤고 서울 시리즈로 누구보다 시즌을 일찍 시작하는 만큼 몸관리, 부상 방지가 최대 화두인데요. 최지민은 오키나와 연습 경기선은 1경기에만 나섰고 1이닝 2탈 3진 무실점했습니다. 9일 개막할 시범 경기 초반에 한두 차례 몸을 푼 뒤 고척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며 시범 경기 막판 일정에 참가하지 않는 대신 서울 시리즈서 LA 다저스, 샌디에이고 파드레스 타자들을 상대로 정규 시즌 준비에 나선다고 보면 되는데요. 최지민의 각오도 남다릅니다. 최지민은 지난해 5월에서 6월까지는 시속 150의 공을 심심치 않게 던지며 좌완 강속구 투수의 맛을 제대로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여름에는 스스로도 체력이 떨어졌다는 것을 인정했고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비시즌, 더 많은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힘을 키웠습니다. 미천을 만든 세미인데요. 한 시즌을 치는 경험도 있으니 그 경험에서 나오는 성숙한 시즌 운영도 기대할 만합니다. 최지민의 올 시즌 목표는 최대한 많은 홀드를 따내는 것이며 최지민은 지난해는 추격조부터 시작해 필승조로 갔다. 올해는 필승조가 되어서 최대한 많은 홀드를 따내고 싶다. 팀이 이기는 상황에서 많이 등판해 최대한 막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판은 깔렸는데요. 기아는 올해 우승권 판도의 다크호스로 뽑히며 지난해는 부상 악령에 얼룩졌지만 베스트 멤버가 모이면 이야기는 달라지는데요.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등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전망입니다. 기아 역대 한 시즌 최다 홀드는 2021년 장현식의 34홀드이며 장현식은 그의 리그 홀드왕에 올랐는데요. 기아 구단 역사상 첫 홀드왕이기도 했고 최지민은 이에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기아 구단 역사상 좌완 한 시즌 최다 홀드 기록인 2015년 신동섭 21홀드의 기록을 빠르게 넘어설 수 있다면 그 다음 목표로 홀드왕을 제시하는 것도 무리는 아닌데요. 지금까지는 약속을 잘 지켰던 최지민이며 이제 그 궁극적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시즌의 문을 엽니다. 이범호 감독 역시 최지민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는데요. 그러면서도 걱정스러운 부분도 언급했습니다. 지민이가 작년 초반에 보여준 퍼포먼스는 진짜 엄청났다. 작년에는 후반으로 갈수록 힘든 모습이었지만 이번 B시즌에 그 누구보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올해는 진짜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워낙 성실한 선수이고 좌완 불펜으로서 150km 후반대를 던질 수 있는 선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멘탈과 체력만 받쳐준다면 기아의 핵심 투수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된다. 과연 기아의 핵심 불펜으로 최지민 선수가 자리잡을까요? 기아 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춘이야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드려요.